오늘은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현재 임신한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2가지입니다.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연차 휴가를 써야 하는데요. 오늘 19일부터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김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혼 정년기와 초혼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조산 연령도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산이나 조산 등 고위험군 산모들이 많아졌고 임신한 여성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동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었던 제도는 출산 전후 휴가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합해 9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90일 중 출산 후 45일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 당일 하루를 제외하면 출산 전 휴가는 최대 44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임신 중 건강에 이상을 느낀 여성 근로자들은 연차 휴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19일부터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개정됨에 따라 임신 기간 언제든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유산이나 조산 등 특정 위험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얼마든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2회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출산 후에 육아휴직과 합쳐 1년 이내로 사용하면 됩니다. 두 아이 엄마 A씨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은 여성 근로자들에게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면서 여성 근로자들의 건강도 보호되고 경력 단절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PBC 김정우입니다.